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인데요. 첫 번째로 패치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치가 무슨 뜻이 있냐면 어디를 덧대는 헝겊 또는 부분, 조각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오류를 수정한다거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아까 제가 패치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분, 조각, 그래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소프트웨어 패치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패치 버전이죠. 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오픈 열려있는 거고 소스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스 프로그램 바로 그겁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까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돼요.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쉐어웨어인데 쉐어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나누다. 그쵸? 같이 쓰다. 그 개념인데 얘는 특정 기능이나 기능, 그 다음에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건데 쉐어웨어는 왜 무료로 배포하냐 이거죠. 구매를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쉐어웨어는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기능이나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홍보를 위해서 홍보 홍보를 위해서 특정 기능이나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배포하는 거는 우리가 데모 버전이라고 불러요. 데몬스트레이션, 데모 버전 그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됐네요. 그 다음에 프리웨어 프리웨어라는 거 F-R-E-E 프리라는 거는 자유로운 여기서는 공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이메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짜 프로그램 근데 공짜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프리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얘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상용 소프트웨어 됐네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M-I-N-I-N-G 마인에서 온 건데 마이닝 그러면 찾다라는 뜻이에요. 채굴하다 찾다 이런 뜻인데 대량의 데이터 안에서 대량의 데이터 안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고 찾고 마이닝 이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 추출, 마이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턴을 찾고 정보를 추출, 마이닝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즈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터라는 거는 왜 윈도우즈를 업데이터라는 거예요? 성능 향상이잖아요. 그죠?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블루 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패치 버전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패치 버전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는 것도 패치 버전의 하나다라는 거죠. 네,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 유틸리티의 사정적인 의미는 다용성, 다목적,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해서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한다. 편리한 서비스 그게 바로 유틸리티예요.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 유틸리티 컴퓨터 하드웨어나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도움을 주는 거 유용한 거 유틸리티 됐네요. 편리한 서비스 도움을 주는 거 다 유틸리티입니다.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에는 메모장이라든가 그림판, 계산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들 맞는 얘기고 이번에는 이제 압축 프로그램인데요. 압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생성하고자 할 때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칠 때도 압축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파일 관리할 때 용이하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압축 프로그램은 나눠서 압축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전에 디스켓을 사용할 때 요긴하게 사용됐던 기능이죠. 그리고 암호 설정 기능도 있는 거고 압축이라는 거는 파일에 전송, 보내는 시간 그 다음에 비용을 전락해주고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압축 프로그램 유틸리티는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틸리티는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컴퓨터를 작동함에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 뭐예요? 운영체제, OS가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주 목적이 아니고 서브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유틸리티는 이래서 틀린 거고 압축한 파일을 모아서 재압축을 반복하게 되면 파일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없죠. 압축 프로그램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압축을 계속 한다 손치더라도 크기가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의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유틸리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요. 우리가 오브젝트의 O 그 다음에 오리엔티드라는 거는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이에요. 지양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랭기지 줄여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OOP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OP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 그러면은 객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하고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객체와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장점은 코드를 소스를 갖다가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사용함으로 해서 메인터넌스,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객체 지향 그리고 코드를 재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개발 시간을 갖다가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재사용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용이 개발 시간 단축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재사용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 C++ 그 다음에 자바 그 외에도 자바스크립트도 있고요. 잠시 후에 살펴볼 거지만 파이썬, C샵, 루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브젝트 C 이런 것들 전부 다 객체 지향 언어 맞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상속성 상속성이라는 거는 특징이나 기능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고 캡슐화 같은 경우는 함수나 변수를 캡슐에 넣어서 사용하겠다. 이 캡슐화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추상화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기능을 뽑아버리는 거 복잡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거고 다형성이라는 거는 함수나 변수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 그게 다형성이에요. 그래서 특징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는데 어떻게 넣어두시냐면 상추를 상속성의 상 상추 추상화의 추 상추를 캐다 캡슐의 캐 다형성의 다 상추 캐다 상추 캐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특징 조심하시고요. 상추 캐다 됐네요. 객체지향 언어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뭐냐면 큰 프로그램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쉬워요. 객체지향으로 했기 때문에 구축이 어려운 절차형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쉽다. 라는 거죠. 됐네요. 자바스크립트 방금 전에 자바스크립트도 객체지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바가 객체지향이니까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라는 거는 뭐 이렇게 서술하다 쓰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 어디서 사용하냐면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아이디나 비밀번호의 입력 여부 또는 수량 입력 같은 입력 사항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텍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웹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는 거 이번에는 HTML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기지인데 뒤에 O가 붙어요. O가 붙습니다. HTML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기지 5 얘는 뭐냐면 차세대 웹 표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는 연결되는 개념이잖아요.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여기까지가 HTML 그냥 HTML 이고 5는 여기에다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그게 바로 HTML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액티브 X 라는 거 없이도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언어예요. HTML5가 차세대 웹 표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디오 오디오 이런 부가 기능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한다. HTML5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오답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순차적인 처리가 중요시 되고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작성한다. 순서가 중요시 여기고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가는 거는 객체 지향이 아니고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네. 객체 지향 언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한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는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오랜 기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느려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장장시의 파일을 저장하고 지우고 저장 지우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파일의 크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디스크에 조각이 나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조각이고 프레그멘테이션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최고로 적합한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빨라진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파일을 액세스해서 불러오는데 빨라진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속도가 빨라진다. 그 얘기죠. 가겠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단편화돼서 이 단편화라는 게 조각이 난다. 라는 뜻이잖아요. 프레그멘테이션인데 그 조각난 파일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서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바로 최적화요.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도 조각화될 수 있다. 단편화될 수 있다. 맞아요. USB 메모리도 단편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얘도 조각 모음이 최적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각 모음이 최적화는요. 예약해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아 예약해서 실행 가능하구나. 이 정도 그리고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진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 빨리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단편화를 제거해서 디스크의 수행 속도를 높여준다. 뭐 같은 얘기죠. 디스크의 수행 속도 시스템 속도 빨라지는 거 그래서 느려진 경우 문제 해결 다 됐고 그 다음 조심하실 건 뭐냐면 처리 속도 면에서는 효율적이다. 라는 거죠. 뭐가? 조각 모음이 최적화가 조각 모음이 최적화는 처리 속도예요. 처리 속도 그런데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합니다. 총 용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바로 이거죠. 총 용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조각 모음이 압축 프로그램 얘네들은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윈도우즈의 관리 도구에 있어요. 윈도우즈의 관리 도구 들어가게 되면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가 있죠.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디스크 정리가 있고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드라이브 최적화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드라이브를 최적화해서 컴퓨터를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거나 드라이브를 분석해서 최적화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드라이브 최적화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0% 조각남 이렇게 쭉 써있지 않습니까 10% 이 비율이 10%가 넘어가면 조각 모음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또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적화를 누르게 되면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정 변경 들어가게 되면 예약도 가능해요. 예약 실행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던 부분들 됐네요. 이게 바로 드라이브 최적화 실행시키는 방법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시작에 윈도우스 관리 도구에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윈도우K 누르고 R 누른 상태에서 실행해서 아까 조각이 프레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없애지는 게 디프레그멘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D, F, R, G, U, I 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D, F, R, G, U, I 확인을 누르게 되면 드라이브 최적화가 실행이 돼요. 그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됐네요. 이번에는 디스크 정리인데 정리라는 거는 뭐예요? 버리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대상 파일 이게 또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잘 나와요. 디스크 정리할 때 버리는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템포로니 파일 버려요. 그리고 휴지통에 있는 파일도 버립니다. 우리가 정리를 한다 그랬을 때 휴지통에 있는 거 방에 방 정리한다 그랬을 때 방에 있는 휴지통 버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휴지통에 있는 파일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얘네들을 갖다가 디스크 정리할 때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포맷인데 포맷이라는 거는 트랙과 섹터로 나눠주는 작업인데 포맷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 볼륨 레이블 이름을 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NTFS U-Technology File System 그 다음에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Extended FAT EXFAT 선택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빠른 포맷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의 관리 도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디스크 정리를 클릭을 해요. 그럼 디스크 정리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스크 정리 대화 상자에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삭제할 파일 시험 문제에서 이거 언급을 잘합니다.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방금 전에 살펴봤고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던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휴지통 있잖아요. 그리고 임시 파일 그리고 또 미리 보기 사진 사용자 파일 시스토리 얘네들을 갖다가 삭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에 포맷 같은 경우는 윈도우 키 누르고 이제 제가 2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USB 드라이브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포맷 있지 않습니까? 포맷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용량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NTFS 유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 또는 EXFAT 이건 지금 USB이기 때문에 EXTENDED FAT FAT가 확장된 거예요. 얘는 NTFS와의 호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활동 단위 크기 그 다음에 볼륨 레이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다음에 포맷 옵션 빠른 포맷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누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싹 지워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맷은 트랙과 섹터로 나눠주는 작업이다. 라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오답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하고 난 다음에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서 디스크의 용량이 증가한다. 라고 뻥을 쳐요. 디스크의 용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